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평론가 류청희입니다 오늘은 충청남도에 위치한 안면도 그리고 태안 일대에서 볼보가 마련한 미디어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시승하는 모델은 볼보 XC40B4입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특히 최근에 나온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가솔린 엔진, 스톱 스타트 기능, 회생제동 기능 여기에 발전기와 전기모터, 구동용 전기모터의 역할을 같이 하는 스타터 제네레이터가 달려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모터가 구동력을 어느정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리고 출발할 때 조금 더 모터에 힘을 보태서 자연스럽고 힘차게 가속할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이 들어있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48V 전기 시스템을 활용해서 스타터 제네레이터의 출력을 약간 높은 것을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장점을 이야기하자면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가다석이를 반복하는 도심 구간에서 스톱 스타트 기능이 작동을 해서 정지상태의 배추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는 전점을 넣을 수가 있고요 회생제동 기능을 통해서 48V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요 충전된 전기에너지를 다시 전기모터를 구동을 해서 엔진에 힘을 보태주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하이브리드만큼 전기모터의 성능이나 효율이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엔진이 큰 힘을 내야 되는 정지상태에서 출발할 때라던가 아니면 조금 더 힘을 내서 가속할 때 언덕을 올라갈 때처럼 일반적으로 부하가 많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런 상황에서 전기모터가 엔진의 힘을 약간은 보조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엔진만 있을 때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는 것과 같은 수준의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도 좀 더 빠르게 가속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같은 수준의 가속을 하기 위해서 엑셀러레이터를 조금 덜 밟아도 되는 그런 기능이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를 좀 덜 밟아도 된다는 것은 그만큼 연료를 적게 쓴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가솔린 엔진과 똑같은 패턴으로 엑셀러레이터 조작을 하더라도 사용하는 연료량은 그보다 적다라는 게 이론적인 마일드 하이브리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에 판매된 XC40 같은 경우에는 T4 모델이 들어왔었죠 기본적으로는 지금 타고 있는 B4 모델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구성은 똑같습니다 기존에 판매되던 XC40 T4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48V 전기 시스템 관련된 분들이 추가가 됐으면서도 가격 인상분을 높게 가져가지 않았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행 질감 측면에서는 기존의 XC40 T4 모델도 계속 무난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승차감이나 핸들링 특성 면에서도 보편적인 소비자들의 운전 성향에 고루 알맞은 보편적인 수준의 세팅을 해놓고 있었는데요 적당히 편안하고 적당히 직관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XC40의 특징입니다 실내 방음 처리는 비교적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물론 고요하다고 할 정도로 조용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외부 소음들을 골고루 적당히 잘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에 들어오는 하체에서 올라오는 그런 소음이라든가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음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적당한 수준 아주 거슬리지 않고 적당히 누그러진 걸러져서 들어오는 그런 소리를 내고요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도 엔진의 작동 상태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만큼만 적당히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그리고 저속에서 액셀러레이터에 조금 더 오른발에 힘을 줘서 약간 빠른 페이스로 가속을 하려고 할 때에는 전기 모터가 작동하는 소리도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습니다 흡기 소음이라든가 터보 차저에 작동하는 그런 소리 이런 것과는 구별이 되는 전기 모터 특유의 행하는 날카로운 톤의 약간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종종 느낄 수가 있고요 일상적인 주행 조건 현재 지금 왕복 4차로 국도를 달리고 있는데 이런 정도 조건에서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달리는 동안에는 엔진 회전 질감까지 뚜렷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진동이나 소음 같은 것들은 별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차분한 느낌을 주고요 성능이 대단히 뛰어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치밀한 가속감 그리고 적당히 탄탄한 승차감과 적당히 스티어링 휠 조작에 잘 따라주는 스티어링 감각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일반적인 운전자분들은 비교적 안심하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차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는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행 모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이 컴포트 성능을 조금 더 강력하게 발휘하는 느낌을 주는 다이내믹 그 다음에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는 에코 모드가 있습니다 에코 모드로 놓고 달려도 혼자서 차에 타고 운전하며 달리는 동안에는 충분히 엑셀러레이터 반응에 즉급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잘 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운전하는 스타일에 따라서는 컴포트 모드와 에코 모드 사이에 차이점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주행 모드를 다이내믹 모드로 바꿔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드라이밍 모드에서 다이내믹 모드 혹은 다른 브랜드의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엔 스포츠 모드에 해당되는 모드로 주행을 할 때에는 가속 반응이 조금 더 친밀해지고 빨라집니다 그리고 엔진 회전수를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변속을 하는 그래서 토크를 더 확실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변속 래킹을 활용을 합니다 스테어링도 약간 무거워지고요 하지만 다이내믹 모드를 선택을 하더라도 서스펜션 설정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승차감은 그대로입니다 약간은 여유있게 움직이는 기본적으로는 탄탄하지만 부드럽게 위아래 움직임을 조절하는 그런 설정 때문에 약간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노면의 요철을 만나면 부드럽게 살짝 흔들리는 살짝 출렁거리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차의 너비에 비해서 휠 베이스가 좀 짧은 편이고 또 키가 높기 때문에 이런 차체 자체의 움직임은 좀 크게 느껴지는 편이긴 합니다 위아래 움직임이나 좌우로 이렇게 솔림, 롤이라고 하죠 이런 특성들은 끈끈한 편이기 때문에 약간 SUV다라는 걸 의식을 하고 운전을 한다면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탄력있는 승차감, 탄력있는 핸들링 이런 특성들이 XC40이 몰기 편하고 운전하기 편한 차라는 느낌을 주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사실 볼보의 내연기관은 지금은 모두 다 2000cc 4기통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가지 출력 세팅을 하고 다른 전기동력을 주가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가지 출력의 베리에이션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회전 질감이라던가 회전수를 높였을 때 어떤 엔진이 내는 소리의 음색 같은 것들이 아주 세련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의식하기 어려울 만큼 방음 처리라던가 진동 처리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사실 수입차 시장에서 XC40 같은 경우에는 경쟁 모델이라고 할만한 차들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볼보가 물론 프리미엄 브랜드를 지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실내 꾸밈새라던가 장비 수준에서 본다면 BMW,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등과 비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소비자들은 아마 폭스바겐과 비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인 꾸밈새라던가 실내 디자인, 내장재 선택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폭스바겐보다 뛰어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에는 고급 장비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만 카돈 오디오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기어레버는 오레포스의 크리스탈 기어노브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도 들어있고요 나머지 실내 구성은 이전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XC40이 대비할 때 좀 특이하고 재미있었던 것은 비교적 저렴한 소재를 쓰면서도 싸보이지 않게 만들었다는 그런 점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쓴 고급 내장재 그리고 소재의 배치라던가 색상 같은 부분들로 커버하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었던 게 독특했습니다 그런 흐름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일반적인 대중차 브랜드라고 하면 필러 마감제 특히 A필러 같은 경우에도 플라스틱 표면이 그대로 드러난 것을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XC40 같은 경우에는 직물처럼 생긴 소재를 써서 A필러를 마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프리미엄 브랜드를 지향하고 있는 볼보의 제품 특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대시보드 윗부분에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딱딱한 표면이 그냥 노출되어 있기는 하지만 표면 처리를 해서 반사라든가 그런 질감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실내에 드러나 있는 플라스틱들의 질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썼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윗급 모델들에 쓰인 것들과 비교하면 사이즈는 조금 작게 느껴지지만 형태 자체는 아주 편안합니다 그리고 가죽의 질감도 좋고요 시트 형태, 쿠션의 편안함이라든가 가죽의 질감 이런 부분들은 볼보의 전통적인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전반적으로 편안한 차의 움직임을 느끼기 좋고 다루기 편안한 차의 느낌을 준다라는 XC40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연료 소비 그리고 배출가스의 배출을 줄인다는 이런 긍정적인 목표까지 어느 정도 이뤄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평가는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XC40은 여기까지 시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 소비 연료 소비